epl 득점왕 홀란드도 결국 무릎을 꿇었다. 괴물 공격수의 대굴력 8강전 탈락한 엘링 홀란드는 무려 턴오버 7회의 교체하우까지 당하며 터무니없는 골 결정력을 과시했다. 잉글랜드가 발칵 뒤집어졌다 합니다. 맨체스터시티가 2023-2024 시즌 유럽축구연맹 챔피언스리그 8강 2차전에서 레알 마드리드를 상대로 패배했기 때문인데요. 영국의 공영방송 bbc는 맨시티가 패배했다. 지난 시즌 대회 챔피언이자 2년 연속 우승을 노리는 맨시티는 8강에서 레알을 만났다. 공교롭게도 두 팀은 지난 시즌 중결승에서 맞붙은 적이 있다. 당시 맨시티가 합산 스코어 5대1로 승리의 결승을 올라간 뒤 우승까지 거머쥐었지만 이번 중결승행 티켓을 두고 기대 이하의 경기력을 펼쳤다. 라며 보도하였습니다. 맨체스터의 지역지인 맨체스터 원더는 이번 경기를 향해 괴물 공격수 엘링 홀란드가 부진한 경기를 펼치며 팀의 탈락을 막지 못했다. 라며 패배의 원인을 홀란드로 돌리기도 하였는데요. 스카이스포츠의 앵커 헤일리 맥퀸은 실시간 해설을 통해 홀란드는 레알과의 8강 12차전 모두 선발로 출전했지만 득점에 실패했다. 저 골 결정력을 보려고 영입한 것이 아니다. 만약 토트넘의 손흥민이 저 자리에 있었다면 결과는 달라졌을까? 라며 전 세계 골 결정력 1위인 손흥민을 언급하며 아쉬움을 토해냈습니다. 놀라운 것은 최근 맨시티의 경기가 끝날 때마다 공격수 손흥민이 지속적으로 거론되었다는 것인데요. 이번 레알전이 중계되면서도 손흥민과 홀란드는 쉴 새 없이 비교되었고 홀란드를 향한 악평은 끝없이 늘어나고 있는 중이라고 합니다. 이에 맨시티 메디컬팀은 이제 더 이상 홀란드를 향해 혹평을 하지 말라며 지금 공황상태 전조증상까지 왔다는 충격적인 보도를 전했는데요. 왜 축구 전문가들은 그 많은 선수들 중 손흥민과 비교 분석하며 득점왕 후보인 홀란드를 대차게 까고 있는지 좀 더 자세히 들어가 보실까요? 영국은 울고 스페인은 웃었습니다. 두 시즌 연속 트래블을 노린 맨체스터 시티가 챔피언스 리그 4강 진출에 실패했기 때문인데요. 영국에서 챔피언스 리그를 중계하는 스카이스포츠 소속의 축구 전문가 아담 베이트는 레알 마드리드는 영국 맨체스터의 에티아드 스타디움에서 열린 2023-2024 유럽축구연맹 챔피언스 리그 8강전에서 승리를 쟁취했다. 맨시티 원정 경기에서 정규 시간을 1대1로 마치고 연장전도 0대0 그대로 마친 이 두 클럽은 결국 승부차기까지 이어나갔다. 결과는 4대3 레알 마드리드의 홈에서 3대3 무승부로 종료됐던 1차전 이후로 승부차기로 승리하여 결국 레알 마드리드는 4강에 진출하게 되었다. 라며 이번 경기는 유독 맨시티의 실점이 많았다고 보도하였습니다. 영국 매체 타임즈의 공신력 잊기로 소문난 축구 전문가 제임스 덕커는 괴물 공격수 엘링 홀란드의 대굴력으로 헤드라인을 장식하며 이번 경기의 원흉이 바로 홀란드의 발끝이었다고 언급했는데요. 이날 승리로 레알은 지난 시즌에 이어 다시 한번 챔피언스 리그 중결승 무대에 진출했다. 당시 레알의 결승 진출을 막은 게 맨시티였기에 레알은 서륙에 성공했다. 전대회 챔피언이자 디펜딩 챔피언 타이틀을 달고 있는 맨시티가 8강에서 떨어지자 많은 이들이 탈락해 원흉 중 한 명을 홀란드로 지명했다. 홀란드는 레알과의 8강 12차전 모두 선발로 출전했지만 득점에 실패하였고 지난 8강전 1차전 때 선발 풀타임을 소화했지만 공격 포인트를 올리지 못하며 이번 경기에서도 침묵하며 결국 연장전 시작과 동시에 훌리안 알바레스와 교체됐다. 한 골 승부로 흘러가고 있는 가운데 맨시티를 이끄는 명장 펩 과르디올라 감독은 월클 공격수 홀란드를 빼기로 결정해 눈길을 끌었고 그만큼 부진한 활약상이 인정되었다. 축구 통계 매체 스탠맨 데이브는 최근 EPL 공격수들의 골 결정력을 언급하며 다음과 같이 홀란드와 손흥민을 비교하기도 하였는데요. 이번 레알과의 경기에서 홀란드는 90분을 뛰는 동안 패스를 겨우 7번 시도해 5회 성공을 기록했다. 볼터치 횟수 자체가 많지 않은 가운데 공 소유권을 7번이나 내준 것이다. 또한 슈팅을 5회 시도했지만 이 중 유효 슈팅으로 이어진 건 하나뿐이었다. 과르디올라는 제대로 본 것이다. 라며 홀란드가 교체될 만했다고 주장하였고 이어서 토트넘의 손흥민을 언급했습니다. 그각의 골 결정력으로 많은 비판을 받는 홀란드와 반대로 토트넘의 손흥민은 스트라이커로서 엄청난 파괴력을 선보이고 있다. 손흥민은 동료들의 부상과 부진에 더 많은 공간을 확보해야 하는 상황에서도 속도와 침투 그리고 결정력을 잘 활용하며 팀 내 역전승까지 이뤄내는 구세주이다. 골 전환율을 보면 두 선수의 결정력 차이를 극명하게 알 수 있다. 심지어 기대 득점 값은 손흥민이 epl 1위를 차지하며 통계가 정확하게 두 선수의 스탯을 입증하고 있다. 패비 홀란드가 아닌 손흥민을 간절히 원하던 이유는 골결에서 고스란히 드러난다. 이렇게 매체는 한 번 물골을 튼 듯 홀란드에게 호평을 내던지며 손흥민과 지속적으로 비교 및 분석하기 시작했는데요. 이에 홀란드 최측근에 의하면 외신과 여론의 악플로 인해 홀란드가 축구를 거부하고 있다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다 합니다. 또한 맨시티의 메디컬팀 관계자이자 홀란드 전담 의사는 홀란드의 현재 상황을 다음과 같이 조명하며 혹평을 멈춰달라고 호소했는데요. 홀란드가 보기엔 기가 새 보여도 굉장히 여린 선수입니다. 그리고 축구에 대한 열망이 가득하고 자부심이 넘쳐나죠. 하지만 최근 들어 골 소식이 줄어들더니 자신감마저 많이 잃어보였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팀의 패배를 모두 홀란드의 원흉이라고 언급하며 스트레스를 주고 있죠. 이번 경기 진 것도 자기 탓이라고 하며 한 골도 넣지 못하고 오히려 패스미스와 빅찬스미스까지 하니 경기 영향력을 점점 발휘하기 어려워 보이더군요. 또한 월클 손흥민과 비교당하며 팬들의 요구사항이 늘어나자 홀란드는 더 이상 축구를 하기 싫다고 충격적인 고백을 하였으며 현재 안정을 취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선수들 간의 비교는 더 이상 멈춰주었으면 하네요. 메디컬팀에 호소해 영국의 축구 전문가들은 다음과 같은 발언을 했다고 하는데요. 데이비드 온스테인 기자는 영국 매체 디에슬레틱의 프리미어리그 관련해 가장 공신력이 뛰어난 기자 중 한 명으로 맨시티 축구 팬들의 이목을 집중시켰습니다. 홀란드는 지난 시즌 맨시티가 환상적인 한 해를 보내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수행했다는 것에 모두 동의할 것이다. 지난 2022년 여름 맨시티로 이적한 홀란드는 데뷔 시즌인 2022-2023 시즌에 무려 52골을 터뜨렸다. 이때 리그에서만 36골을 넣으며 프리미어리그 단일 시즌 최다 득점 기록을 세웠다. 당시 홀란드는 어마어마한 득점력을 과시하며 괴물 공격수라고 불렸지만 맨시티는 2년 차인 2023-2024 시즌에 다시 부진한 활약상을 보여주었고 올 시즌 지난 시즌에 비해 득점력이 떨어졌다. 공격수임에도 골을 넣지 못하며 경기에 별다른 영향력을 주지 못해 비난을 받고 있다. 이에 맨시티 내에서는 홀란드 매각설이 나오고 있으며 홀란드의 자리를 토트넘의 손흥민이 채워줄 것이라는 보도가 들려오고 있다. 만약 손흥민이 맨시티에 합류한다면 펩이 원했던 환상적인 시즌이 펼쳐질 것이다. 맨시티 킬러로 유명한 손흥민이 팀에 들어간다면 맨시티는 무적의 팀이 되는 것이나 다름없으며 오히려 손흥민의 장점을 더욱 극대화시켜 득점왕 타이틀을 확실해 쟁취할 수 있을 것이다. 전문가 뿐만 아니라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레전드인 미드필더 로이 킨 역시 최근 홀란드를 보면 거의 리그의 선수와 같았다. 우리 맨시티와 어울리지 않는 스트라이커이다. 골 결정력이 좋으며 EPL의 경험이 많은 손흥라면 지금 맨시티는 트래블이 확정되었을 것이다. 라며 호평을 해 화제를 모으기도 했습니다. 잉글랜드 풋볼리그인은 사브리그에 해당하며 홀란드를 사브리거 수준으로 비판한 것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리버풀의 레전드 수비수인 제이미 캐러거 역시 지난 12일 텔레그래프를 통해 홀란드는 이제 괴물 공격수가 아니라고 평가했었습니다. 홀란드는 의심할 여지가 없는 최고의 골잡이 중 한 명이지만 아직 월드클래스 선수가 되지 못했다. 올 시즌 월드클래스 골잡이를 고르라면 나는 토트넘의 손흥민을 고르고 싶다. 통계 매체들의 스탯을 확인하면 내 선택을 이해할 것이다. 라고 주장하며 홀란드의 클래스에 의문을 제기했고 손흥민을 치켜세웠습니다. 한편 맨시티와 레알과의 경기뿐만 아니라 바이엘은 미넨과 아스날과의 2023-2024 시즌 유럽축구연맹 챔피언스리그 8강전도 뜨거운 관심 속에 치러졌는데요. 김민재가 뛰고 있는 바이엘은 미넨은 아스날의 1대0으로 승리하며 4강에 진출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맨시티와 아스날, 프리미어리그에 속한 두 팀이 탈락하면서 손흥민의 토트넘도 위기를 맞이하게 되었는데요. 토트넘은 아스톤 빌라와 유럽축구연맹 UCL 진출 티켓을 획득하기 위해 현재 치열한 4위 싸움을 벌이고 있습니다. 다음 시즌인 2024-2025 시즌부터 유럽축구연맹 UCL은 기존 32개 팀에서 36개 팀으로 확장되었는데요. 따라서 추가적인 내장의 주인공은 누가 될지에 대해 아주 큰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아쉽게도 아스날과 맨시티가 동반 탈락하며 피엘은 점수를 추가하지 못했고, 현재 치열한 순위 싸움을 펼치고 있는 토트넘은 부담이 커지고 있는데요. 부디 우리 손흥민 선수가 UCL 진출을 하여 다음 시즌엔 바이엘은 미넨의 김민재 그리고 파리 생제르맹의 이강인 모두 만나며 선의의 경쟁을 펼쳐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긴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